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인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의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사랑의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블레셋 회초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나 막 고민하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괴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법괴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행렬의 가장 앞에서 법괴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의 발을 딛었을 때에 물이 갈라져서 물이 갈라진 물이 멈춰서 쌓였다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백성들이 강을 건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장 앞에서 법괴를 메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을 때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이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이고 엄청난 어마무시한 능력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한 법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법괴만 전쟁에 앞세워서 나가면 이 전쟁 블레셋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로 성막에 있던 법괴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법괴를 본 이스라엘이 아 법괴가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괴가 앞서가는 싸움이니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발을 구르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 그 발을 구르는 땅의 진동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해 들을 만큼 그렇게 크게 난리를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외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괴 그 용하다는 법괴가 전쟁터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법괴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법괴를 두려워한 블레셋이 이번 전투에는 이를 악물고 더 힘을 내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저번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4천명 정도가 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법괴를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블레셋이 더 힘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3만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망란이 같던 두 아들 제사장도 홈리와 비누하스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법괴도 빼앗기는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법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일 뿐이지 법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 이 제도는 시대에 따라 또 여러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제도나 율법이나 의식이나 제사나 재물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들은 실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것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정해놓으신 모든 것은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메고 나간 법괴는 아무리 금으로 입혀놓았다고 해도 그냥 사과 괴짝처럼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금으로 쌌으니 비싸기는 한 그런 괴짝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는 따르지만 정작 그 실제이신 하나님은 잘 따르지 않는 본능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일단 아멘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아멘을 아신다 그죠 일단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연구해도 그 성경이 말하는 실제인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제도는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육신으로 시간만 들이면 형식만 쫓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를 따르려고 하면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삶 내 인격이 필요합니다 온 삶과 인격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실제를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를 따르기보다 제도 따르기를 선호합니다 법괴를 소중히 여길 때에는 그냥 다른 비싼 물건 소중히 여기던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필요하고 우리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효와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효는 삶의 문제,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와는 별 상관없이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에는 목숨 거는 경우를 숱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만큼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 생각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모여서 제사 드리고 싸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상님들의 은덕을 입은 후손들은 다들 명절에 해외여행 가고 별로 은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여서 제사 드리고 싸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섬기지는 않았어도 제사만큼은 온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효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제사가 효는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의미가 있지 살아 계실 때는 왜 자꾸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일해라 절해라 간나라 배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하십니까 어머니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 그냥 그렇게 사시고 나는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이제 집을 장만할 때나 이럴 때 목돈 들 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온갖 정성 다해서 비싼 제사 음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냐는 말씀이죠 제사는 잠깐의 노력이나 잠깐의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혀야 이 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삶 전체를 들이고 정신을 집중해서 부모님을 생각해야 할 수 있는 효도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리는 효도를 하면서 사는 것이 본질이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잘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욱하고 치받고 올라오는 게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살아계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사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이길까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법괴를 앞세우자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법괴를 앞세워 전쟁을 한 이 일은 제도만 있는 일이었지 인격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없는 법괴는 아무 소용 없는 그냥 괴짝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괴를 가지고 나갔어도 크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괴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어야 이스라엘이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삶, 그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좋아 보이니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 저것도 섬기고 우상 숭배로 우그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법괴를 부적처럼 앞에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일은 없습니다 법괴를 앞세우는 것은 제도일 뿐이었고 하나님을 앞서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 내 인격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격을 들여 그 삶을 들여 순종하기보다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제도는 의식은 형식은 그저 정해진 귤의 대로만 하면 되니까 삶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격을 들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부담감 전혀 없이 예배라는 의식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생이 여러모로 피곤해지고 때로 또 손해보고 바보가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현실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형식, 의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다 해도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대로 잠깐 수고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레셋과의 전쟁에 법괴를 메고 나간 것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괴를 옮길 때에 레위주파 중에 고아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법괴를 옮겨라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법괴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정해진 대로 레위주파 고아세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법괴는 앞세울 수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앞세워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려면 먼저 온 삶과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할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섬기던 것을 돌이켜 회개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 괴짱만 앞세워 싸우면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법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지고 믿고 가지고 나갔던 법괴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긴 법괴는 전쟁에 앞세워서 나갔었습니다마는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렇게나 용하디용했던 법괴가 정작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아무 능력 없는 그냥 괴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괴짱을 이 법괴를 뺏어간 뒤부터는 또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법괴를 앞세워서 갔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으면서 블레셋이 뺏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고 가니 그 블레셋 땅에서는 다곤 신상을 막 엎어뜨리고 신상의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고 가는 동네마다 동네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왜 이런 난리가 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소원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나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법괴를 메고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해서 법괴를 메고 가면 법괴가 앞서 가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법괴를 따라 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간절히 원하든 어쨌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금식을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철야를 해서 막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작정해서 100일 철야를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 이런 일은 참 귀하고 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말씀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작동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작동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일 철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작동시키려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작동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도 철야를 해도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 갖다 바쳐도 아무 뭐가 없습니다 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괴를 가지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일이 있습니다 법괴를 가지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법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길을 열고 인도하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법괴를 가지고 나갔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더 크게 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어서 작동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정하는 것이 이미 복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순정하고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입니다 아멘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항해사들이 망망대해에서 그 북극성을 보고 신뢰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극성이 고정되어 있는 별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저때는 저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별이었다면 항해사들이 그 북극성을 기준 삼을 수가 없겠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별을 보고 일로 가면 맞았는데 달라 그러면 항해사들이 그 북극성을 믿을 수 없고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법괴를 메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원한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면 그 당장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처음에는 혹 이해되지 않고 불만이 있고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여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하고 안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작동하거나 따라오시게 할 수 없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과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참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빛나요 흘린 비로 나의 죄를 배 속하시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다시 이 땅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뜻인 사랑으로 발받아주소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순간에서도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기로 이 아침에 말씀 앞에서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귀한 것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며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래 죽었던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이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마음만을 드리며 안타까워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도